아 오늘 원래 마베랑 보혜 산책방송 보기로 했었는데 그 취소돼가지고 켰습니다 원래 쉴려고 했다가 제가 어제 형님들 이제 어제 저희가 저장하고 이거 덤프티 어제 오전 오후 CK 다 이겼는데 제가 오후에 뿌리 경기 보다가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저번주 이번주 오후 교육하면서 제일 먼저 푸바리한테 말한게 푸바리랑 이야기한게 애들 커공발 시켜보자 이거였는데 뿌리가 그걸 족밥도 아니고 이만희한테 쓰는거야 근데 와 존나 잘하는거야 아 이걸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누구 걸로 보면 되나요 푸바리 걸로 볼까 와 근데 이만희도 잘하고 와 진짜 둘 다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하더라 둘 다 뭐야 제끼 어제 오지게 빨았나보네 쓰리같은 얀 스타딩은 오늘이고 그렇지 마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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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늘려 더 늘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자리 자리 좋아요 자리도 없는데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 아 저거 유병한걸 한번 볼게요 꽃다 벤터 피..피스 아니 그거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거 원래 유병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도 아무튼 똑똑하다 야 뭐야 내가 봤을 때 안혁님도 PPT때문에 지금 집중 못하고 아니 어제 읍지도 다이앱잖아 근데 읍지랑 한 사람은 ㅈ밥 아닌 거 알죠 형들아? 읍지랑 한 사람이 ㅈ밥이 아니야 옥복풀이다 어? 미네랄 잘 붙였죠? 허헝 허지 따뜻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엉마토야 왜왜왜? 아니 엉마토니야 나보고 엉마토니야 나보고 아 그니까 아니 이거 왜 없냐고 아니 재밌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형님들 중요한 게 읍지도 그냥 진성 6티어 잡은 거 아니야? 아 6티어 잡은 거 아니야? 와 바로 뺏어 내가 부끄러웠는데 어 잘 숨겼어 보여요 저거 왜요? 어 뭐야 아니 프로브 쉬어 왜 이렇게 좋아 아 근데 나이스 아니 언니 말렸다 나이스 그냥 9시로 간다 내가 볼 때 읍지는 나랑 사태한테 진짜 대가리 받고 감사하다고 진짜 100번 외쳐야 돼 이 형 근데 인정? 그 년 차고 하나 가지고 중변 안 시켰다? 왜? 지금 냉정하게 잘렸어 이건 팩트예요 그 당시에 도읍지 민심이 완전 개씹 나락에 도읍지 멘탈이 거의 그냥 저 우주 넘어 은하수 은하수에 있었거든? 저 우주계 은하수 쪽에 있어 은하수에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형님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단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6티어 토스를 패고 있다? 이거는 형님들 거의 뭐 스타 대학판에 길이 남을 선택이죠 예? 저게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아까 피드백 하느라 자기 거 생각 못 했을 거야 아 이거 그냥 파일론 박아 둘이야 아니야 파일론 박지마 파일론을 왜 박아? 잔바리하고 아 방금 파일론 박지마 아 박아가 마토였어? 아니 아 저거 또 한다 야 이 시다잖아 야 아 토마토 아 전바리왕 진짜 야 야 엉마토 하자 아 엉마토 아 엉마토 아 엉마토 더빙인다가 왜? 괜찮아 야민도 통 몰랐을 거야 15게임을 못 찍고 있어 드론 때문에 아따 시끄럽다 개같은 년인데 게임도 볼 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 근데 아냐 포토 지워지잖아 우리 와 이거 괜히 말렸다 죽었다 죽었다 나도 죽은 눈 아니... 근데 포포 multic때 neut다 손에 손에 이번엔 드론 잡힌게 다 아빠 4라인 파야겠다 4라인 어떻게 괴뚰지? 아니 싫어나 레어 할 것 같은데 뭔가 맞아 레어 요즘 많이 하던데 으응 입구 나 입구 막았다 레어다 아 근데 얘 일꾼 하나를 논다 봤잖아 그래 저거 처음으로 친구들이 본거지 뿌리갓 본게 아니에요 맞죠? 저 화면이 잡힐건데? 안 잡히나? 위치해서 돌고 있는게 진짜 안보이던데 애플이의 판사로 해가지고 아 지금 일곱 두기나? 아 오케이 그치 코 돌리고 레어다 포로구야 포로구야 이르레다오 포로구야 이래 이 샴새야 빨리 일을 한 번 하라고 아 이 샴새가 아이 샴새야 저거 인구 중 일만 차지하는 식충이 식충이 아 왜 핸드지도 해 바보야 야 뭐하니 하나 잡힌거 하나 마찬가지네 아니 포로구 존나 귀엽다 어 근데 아니 언니도 드론 하나씩 친다 포로구가 힌트인데 어 그러네 근데 아니 언니는 드론 하나 잡혔으니까 우리가 더 이득 우리 아까 프로가 잡혔어 아 저러면 어차피 저거가 더 손해라서 맞아 근데 이게 형님들 이만희도 어떻게 보면 커 공부를 많이 안가게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대처가 좋더라고 질 수 있나? 그래서 이 경기가 나는 존나 6티어에서 나올 수 없는 명경계라고 생각해 나 게임을 듣다는게 아니라 졌다 그래요 아 붙여줘 아 붙여줘 우리는 놀아서 놀아서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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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이겨줘 아 제발 이겨줘 아 제발 이상해 아 제발 이상해 방금 계속 화면에 뭐했는데 지금 어? 제발이 방금 잡혔는데 프로부 형 긴장했나? 근데 이게 형님들 한 이틀 연습한 커세어 컨트롤이 아니더라고 잘하더라고 확실히 어 들어가나? 수고하자 아이고 바로 뗀 거 맞잖아 바로 뗀 거 맞지 와 근데 강콩은 현타 오겠다 강콩은 나 마중대 시절 때부터 강콩은 나 마중대 시절 때부터 바로 때면 레어 아니 이건 옛날부터 기억해 강콩은 나 마중대 시절 때부터 육.. 그거 뭐고 스타 했었는데 도읍지 종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발리면 현타 존나 오겠네 아 흐어뜻게 네 이케 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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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거 저거 예 야 저... 저 프로부 바닥 색깔 하고 헷갈리나? 아 그래 아임 무슨 에이 말라 어 야 이거 9마리 있는 좀 이따 바닥에 보호색이냐? 왜 야 저 프로부 보호색이냐고 안 보이냐고 왜 이렇게 아 뭐냐고 쟤 그래 말아 응 응 야 이거 오버 못 찍겠다. 못 찍자 오버 못 찍자.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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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도읍지가 아니라 엔돌핀 엔돌핀. 엔돌핀이 어제 엔돌핀도 존나 잘해. 근데 돌핀이는 내가 칭찬 안 하는 게 그냥 잘해. 어제 졌으면 욕 처먹었어요. 원래 이겨야 되는 애야. 아니 본진이 가까운데. 아 드디어 잡는다? 오 나이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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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이 멋있음. 드디어? 어 드디어 봤어. 오묘로 가나? 이거 시프톤 클릭 근데 가르쳤나? 아까 얘기해줬잖아. 근데 안 했어. 괜한 분위기. 그냥 준비했어. 어 저거 까먹었나? 성탄은 뭐해? 뭐 취소한거지? 성탄은 취소한거 같은데? 그거 잡아라. 안 잡는거야. 아니 이거 심지어 잘못한 게 여기 들어가지지 않아?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저렇게 포지 지어도 안 들어가지잖아. 드론으로는 때려지던데? 드론이 사거리가 길어서 그래. 사거리가 길어서 퇴퇴하니까 때려주던데. 스타베이트 쉰다. 어 좋은데? 아 근데 이 판 최저가. 아 근데 4컬은 애매한데? 아 잠깐만. 한 번 안 찍었네? 스타베이트 쉰다. 어 하나 쓰고 있어. 아 근데 근데 이게 나도. 나도 컷에어 잘 못쓰거든? 왜냐면 컷에어 쓰는거 어려워 되게. 이게.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왜냐면 하드림처럼 공발질만 하는거랑. 컷에어를 찍으면서 공발질하는거랑. 진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없이? 근데 지금 이만희가 왜 형님들. 왜 지금 이렇게 선긋 늦게 박은 줄 알아? 그니까. 컷에어를 저렇게 모으는 상대로 이제. 1경기 때 한 번 당해봤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쓴다고 평소보다 방어하는. 이런 속도가 좀 늦춰진 거야. 왜냐면 이게.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1경기 때 당해보면. 그거를 이제 리뷰를 빠르게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해야 될 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맞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6티어나 5티어 정도 되면. 그전 경기 했던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제 경기에 약간 대처가 잘 안 돼요. 생각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좀 느려진다고. 모든 그 행동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뭐냐. 드론을 생각보다. 그 평소보다 많이 쬐다가. 대가리가 깨진 걸 거야. 겁먹지 말자. 원상품이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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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땡겼고. 끝났는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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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미 됐어. 이미 됐어. 이미 됐어. 커서 제발. 커서. 커서. 아. 괜찮아. 이겼다. 끝났어. 이게 생각이야. 이게 생각이야. 이게 생각이야. 아니 그니까 나는 6티어에서. 이 커세로 오버러스 치시면서. 질러서 달려가는 거 봤을 때. 나 감동했다니까.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커서야 안마단 가봐. 어 간다 간다. 어? 챔버 깨는 거 좋고. 암마단 가. 어. 몸빵해주던가 몸빵해주던가. 어 챔버. 어 챔버 깨자. 챔버 챔버. 저거 저거 깨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커서야 안마단 가나? 어. 그거는 회복을 한단 말이야. 하긴 그 히드라. 죽을 거면 사라리. 개세 진짜. 아. 객트 존나 늘렸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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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다했다. 터져라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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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오해. 커서야 미쳤는데. 커서야 미쳤는데. 커서야 미쳤는데. 커서야 미쳤는데. 커서야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했어. 뭐야 이거. 침파 깼어 침파 깼어. 우와. 커서야 미쳤어. 무슨 놈이 해. 와 근데 진짜. 봐봐 이러면서 개 인자 들리잖아. 와 진짜 감동이다. 왜 이렇게 말해 진짜. 아 이거까지만 잡았으면 좋았는데. 빙시같은 일이야. 개 인정 진짜. 아 이거 포토 재야 돼.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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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포토 포토 포토. 드론 째나 드론 째나? 드론 째나? 포토 그냥 깔라고. 이렇게 앉은 말 많이 떨어져서 통났는데. 차라리. 흐드려 나오네. 포토 스톤 깔면서. 야야야야. 아 포토 깔아야 돼. 아까 아까랑 똑같아 했잖아. 어 포토. 살리나? 드론 나온다는데. 아니 형님 이거 존나 감동이지 않아? 애들이 이제 커세어를 쓴다니까. 근데 저거도 이게. 야 시발 공갈지도 제대로 못했던 비용신새끼가 이제 커세어를 쓴다고. 안 듣게 봐가지고 존나 애매할 거야. 이게 커세어라는 게 형님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적응되면 될수록 존나. 뭐라 해야 되지? 유닛이 무서운 유닛이야 이게. 저거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 유타를 제어하는 거라가지고. 8천하고. 박쳐가지고 스포 박았죠? 좋다. 3포토까지 박았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형님들. 공발질이 세조안이라면. 커공발은 니달리아. 이러면 인정? 공발질은 그냥 그냥 공발질은 세조안이거든? 근데 커공발은 니달리아. 그정도로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진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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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롤을 몰라? 아 그래? 이렐리아. 아 괜찮아. 문도에서 이렐리아 롤 끓여야 되는 거 어때? 이러면 좀 괜찮아? 문도 하던 새끼가 이렐리아 잘 되는 거 이렐리아. 이렐리아. 나도 이것도 안 받아.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렇게 해두면 커공발 무조건 시키지. 무조건 시키지. 그냥 커공발 해야지 얘는. 그래도 몰라? 아. 봐봐. 스포지 찍고 이래야 된다니까 저거는. 뭔가 빡세지네. 스포지 찍고. 어. 그냥 나가 뒤져 이 병신들아. 이대로 끝나면 진짜 병들겨. 어. 아 그래요? 말이 안 돼. 와. 게이트 존나 잘 눌렀다. 아. 파일러는 왜 하나밖에 안 지워. 너가 파스냐? 아. 파일러 좀 지어. 팍팍 지어봐. 3개씨. 파일러. 나. 나. 아 이게. 진짜 막. 5시 갔다 오고. 11시 갔다 오고 잘하네. 3개씩 막 지워도 되는데. 3개 지워. 버그를 해봤나? 왜 이렇게 잘해? 11시에 뭐야? 근데 이게 형님들. 결국은 뭐냐면. 도읍지 종변의 큰 그림이다. 이거 자화자차가 아니라. 도읍지를 종변시킴으로써. 애들이 도읍지가 일주일 만에 뮤탈 배워가지고 대가리 깨니까. 갑자기 커공발에 장착시킨 이 큰 그림. 못 막지 이거. 이 전체질림 그림. 바로 기카소. 기카소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사태랑. 예? 사카소랑 기카소. 아. 사카소는 발음이 이상하네. 아무튼 사태랑 기카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커세영아 떠났을 때 템평사당할 수도 있거든? 그거면 안 나오면 돼. 아니 이게 근데 같이 다닐 거야. 같이 다닐 거야 이제. 어 같이 다닐 거야. 어 커세영 0-1업. 0-1업이면은. 야 이러면서 3시 폈다. 시발. 3시 나이스. 어. 7. 와 돈 봐. 와 잘한다 뿌리. 이러면 3시 피고. 아 치즈 형님도 잘하지 않아요? 잘한다. 야 이러면서 3시 피는 것도 정말 대박이야. 아. 추가 질러 도자. 추가 질러. 그러네. 질러줄네. 뿌리야 들어가자. 지금 가도 되겠는데? 아 그렇구나. 유탈 봤나? 지금 본 거야? 이거 안 가도 존나 사이즈 좋아 솔직히. 그냥 여기는 가만히 몽성만 하고 있어도 돼. 오우. 지금 어차피 저거 SH. 저거 역경 거 그냥 뿌록 노리고 있는 거거든 이거 저거. 아 뿌록 노리고 있네. 진짜 뿌록 노리고 있네. 아 뿌록 노리고 있네. 아 뿌록 노리고 있네. 아 뿌록 노리고 있네. 어. 봤네. 봤다 심지어 유탈 위치도 봤다. 이미 하이터프로 도착했었어. 오우. 어 여기 있거든요. 예 오버러드 개꿈. 얌이. 어 간다. 어 가면 끝나 이거. 아 근데 여기서 템플로 좀 아쉽긴 하더라. 써. 써야 돼 뿌리야. 아 개같은. 아 이거 썼으면 끝났는데 여기서. 어어. 어 썼으면 안 찍은거 아니야? musical style only. 왜 안해? 쌌롱이만 해줘 쌌롱이만. 썼롱이만 해봐. 어 안에 앙 찍었나? 아 안에. 아 안 찍어. 어 진짜 앞 SOUND. 어응했 wykor 그거채Cheer. 어. 서이완 씨 언니 언니 아니면 invasion invasion tends 가야 돼요. 어ken 이제. Lorik20대. 어 휘꾸만 이거는 저희cuz.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드라마 이거. 뒤에 드라만빼. 아직 사이즈 존나 좋아. 지금 앙 떼면 돼. 근데 형님, 나는 이 상황조차도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뭔가 좀 클래식하지 않냐, 게임 자체가? 뭔가 재밌어, 이게. 되게 게임이 진짜. 템을 너무 못 쓴다, 뿌리. 이게 템을, 어택을 여기다 찍어서 템이 열려. 이게 아마 템을 못 쓰는 이유가 커세어 때문에 못 쓸 거야. 유닛이 하나 더 많아져, 유닛이 하나 더 많아져가지고. 올라가면? 근데 셋이 많아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셋으로 안 오네? 왜 셋으로 안 오지? 야, 질러 싸워 그냥, 네가 이겨. 야, 이겨! 야, 근데 포발하고 화면 좀 확대해 주면 안 돼? 야, 야, 잔잔 말이야! 아니! 야, 템을 넣어야 되는데? 아, 이 와중에 팥쏘이 찡찡거리는 목소리 진짜 죽빵 갈기고 싶네. 아, 팥쥡이 개같은 야. 야, 이거 저거 아무것도 없어. 형, 질러, 틀리지 마 제발. 아, 질러. 만웜 돼 있나? 아, 만웜 안 돼. 팟소리 잘했어. 팟소리 드릴 수 있어. 좋아. 편해. 이게 셋이가 지어린 상태로 뚫는 거라 나쁘지 않지? 이게 아까 전에 형님의 첫 질럭 넣으실 때 챔버가 깨져가지고 히드랍 0-1업 안 됐잖아. 그것도 되게 커요. 0-2업까지 느리기 때문에. 이때 뚫루 판단이 레전드였어. 와! 사롱스톡! 이게 레전드였어. 저 가운데 한 방 더. 와 이게 대박이라니까 이게. 이게 대박이야. 어? 한 방 더. 진짜 부터. 뚫었다 뚫었다 뚫었다. 빼면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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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니 아니 다 들고 와봐 다 들고 와봐. 아 참고 빼고 하라니까. 아으음. 야 그럼 어제 그 코치들은 아침에도 먹고 오해도 먹었어? 어제 오해도 내가 반띵하라 했잖아. 잠깐 미래가 없잖아 지금. 이 새끼도 돈 많이 벌었네. 어제. 신발 한 번 깨져가지고 어기 졸라 느린 거 같아. 럭커 만들어 준다. 럭커에그 다 잡자. 야 럭커 아칸 만들자. 아이 왜 하는 거야. 어? 저거 그냥. 아이 왜 하는 거야. 코치들 극났 같다고 아 그래? 안 옮겼네? 괜찮아. 천천히 옮겨. 천천히 옮겨. 해그 다 깼다. 해그 다 깼고 좋아. 마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 합쳐. 왜 이렇게 화치기 하는 거야. 음. 어. 그럼 옮겼고. 야 이거 방역 됐으면 안 되냐? 방역 됐다. 방역 됐다. 코치. 코치도 잘 돼야지 아니라 코치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대학교가 오래가. 아 잠시만 템플러가. 어. 나왔다. 템플러 많아 몇이야? 제일 많아. 마나볼 안 했네. 아 오케이. 버텼다 버텼다. 야야야야 잠깐만. 왜 자꾸 나갔다. 왜 자꾸 나갔다. 왜 자꾸 나갔다. 뭐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아니 뭐 안에 있어? 어 있어 있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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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하나 있고 곧 생겨. 어. 아.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한 번 더. 생기잖아.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겼다 이겼다. 방역에 한 았어. 아. 아 이겼다. 아 이겼다. 1대급 재능 씨. 아. 아 이게. 아 이게. 이제 슈퍼 딱딱이거든. 어? 슈퍼 딱딱이 안 죽어 방역이야. 아 맞지. 방역이랑. 저그는 몇 업이야. 1억. 아 많이 했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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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워낙 좋아서 그냥 가도 돼. 템 없어도. 업그레이드 너무 좋잖아. 어? 아 그리고 뿔이 저거. 3시에 질러두기 디테일 너무 좋아. 아 상산이 같아. 3억. 3억. 5억. 1억.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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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5억. 쟤나 잘한다. 진짜 잘하네. 되게 컷에 써야 된다. 컷에 써야 된다. 나이스 샷! 우리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야 읍지경계는 1경계가 재밌었어? 2경계가 재밌었어? 어디 경계가 재밌었어? 읍지경계도 한번 봐야겠다. 와 근데 너무 잘했다 애들. 진짜 만족스럽다. 이게 이러면 내가 5전반 5반 참여하는 의미가 있지. 알아둔 사람 없나? 명장 기뉴다를? 명장 기뉴다를 알아주는 사람 없나?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았죠? 오른쪽 자리에 원서치에요. 바로 볼 수 있어요. 뭐야? 어 뭐야? 아 우리 또 100개 감사도 고맙습니다. 똑같은 자리. 아 물결표 형의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 나 하면 라이브 안 켰는데? 아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형님. 알아두시네요 또 이렇게. 아 오케이. 형님도 있으면 됩니다. 아 우리 다중이가 또 출국에 있구요이. 다중님 별풍선 출국에 감사합니다. 갔다 갔다. 아 시발 어지럽네. 아니 전혀 1패하고 말 존나 많네 진짜. 아니 나 한점씩. 아 우리 오물오물 형님. 아니 누구세요?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물오물 형님. 우리 또 한계 한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왼쪽 상단에 아 왼쪽 하단에 그거. LG대학과 기류도 학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아 팝사운드 있으면 하나씩 안가야겠다. 하나씩 절대 안가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야 앞사마자 그러면 엔돌핀. 에? 아니면 하고 있다가요 뭐. 아니 엔돌핀은 2승 했어. 맞아. 엔돌핀은 2승 했어. 아 끝났어요? 아 근데. 냉정하게 정윤종 결승 버프에다가 ASL 때문에 이기기 힘들긴 했어. 나도 예상은 했어요. 인정. 왜냐면 ASL 보는 유동들이 너무 많아. 겁나 빡세. 나는 읍지 해출이라 믿어. 읍지 또 2엘이에요? 너무 탄탄해 거기 라인이. ASL. 아 이거밖에 모르겠어. 아 왜왜왜. 아니 지키도 알지? 얘 지금 뭐해요 빌드? 아 그냥 앞마당 가라 했어요. 아아. 야야 팥순이 욕 좀 그만해라. 나만 할게 나만. 그만해. 아 그럼 또 2엘이에요? 팥순아 닥쳐 힛볼려나.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아 이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본진 털었으니까 이제. 마당이 좀 비었을거라. 마당 칠하했을거. 응. 아우. 아우. 가스 잘 지었다. 응. 맞아. 틀면 알고도 막기 빡세. 온다 온다. 알고도 막기 빡세. 오케이. 투엣이야? 맞아 알고도 막고. 상대가. 가슬리 어제 1승했어. 상대가 이거 읍지. 이거 원툴인거 안다는데요? 아 알아도 빡세. 응 알았다. 센. 왜냐면 육전이가 최적화가 좋더라구요. 맞아 맞아. 육전이가 최적화 되게 좋아. 저거 얼마 안했는데. 연습 많이 했지. 어. 육전이도. 톨빈이랑 돌핀이 없겠어. 왜냐면 티칸전도 똑같이 해가지고. 아 뭔 소리야 오늘 나 뮤탈전 연습했을때 바로 했는데. 어 엄청 잘했어 근데 진짜 돌핀이. 어 진심이에요? 어 잘했지 잘했지. 아 톨빈이 진짜 잘했어 오늘. 진짜로. 아 톨빈이 진짜 잘했어 오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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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토 빼고 다 잘했어 진짜로. 어. 내가 잘 찍었고 나이스. 어지럽다. 마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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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잘했어. 진짜로. 나 왜? 나 왜? 나 형이 약속했어? 야 마토야 너 이번 선물해준거 그 옷 되게 이쁘더라. 그치. 근데 그거 내가 봤을때 버린거 같아 안입던데? 뭔소리야 나 어째껏 그제도 연속이틀 입었는데. 너 내 방송 안보지? 아 나 족장님한테 선물한거 오늘. 아 그거 오파이트. 아아. 어 잠깐만 가스 200원 해주셨다. 나이스 개말렸고 뒀어. 어 겁나 이뻐. 와 근데 없지 이거 투애처리 진짜 까다롭다.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게 토쓸자야 선생님도 역같은거거든? 아 이게 진짜 짜증나는거야 저게 투애처리가. 생각이 존나 많아지잖아. 이게 투애처리는 답이 없어요. 언니 백성님들 몇시에 가? 우린 내일 몰라. 우리 3시까지 가야될 그 전에. 3시까지? 오전이 아니라 오운데 그러면? 3시까지면? 나랑 읍지연이랑 내일 또 편할까? 네. 아우 저 스카이 했잖아요. 야 마도야 마도야 마도야. 어 근데 왜. 너가 1바로 뛰어라. 스파이 바로 안 지웠어. 지웠어 이제? 이제 지웠네. 근데 맞아요 원래 나이순으로 해야 돼 나이순으로. 그래. 그렇지. 번지 못해준 사람 벌칙 없나? 아 나 진짜 번지 못해 나 차라리 딴 거 벌칙할래 진짜로. 나 차라리 거미가 없어 진짜로. 아 맞아 올인으로 읍지 키워도 상대 입장에서 까다롭지. 왜냐면 그리고 이게 교육할 때 좋은 게 뭐냐면 돌핀이는 운영형이고 읍지는 올인형이잖아. 아 다물어라 갓씨나들아. 아가리 존나하네. 병신들이 재미도 없는 말 존나하네. 그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돌핀이는 읍지의 올인을 계속 보게 되고 읍지는 돌핀의 운영을 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돌핀 읍지가 둘이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실력이 엄청 많이 늘 거야. 서로서로 케어해주면서. 구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 읍지 굳이 따지자면 약간 파이 느낌 나는 적으긴 하지. 근데 이게 형님들 왜 까다롭냐면 이렇게 뮤탈 쓰다가 갑자기 막 럭커 뚫기 하거나 럭커 드랍 쓰거나 이런 거 해도 존나 까다롭거든. 이게 진짜 어려워. 또 뺀고 다 잘했어. 아. 내가. 내가. 근데 한 명이 자꾸 소리켜 소리켜 도배하는데 니 뭔데 명구영아. 시볼새끼야. 적당히 해라. 혹시 리모컨 질이냐. 켜줄게. 비영시같은 새끼야. 물탈에 홍콩강하니까. 어허. 거의 명살을 잡냐. 어허. 이게 투앤 물탈에 못 막아. 선하다고. 아 이게. 어 안좋아. 이거 이겼어요? 이거 이겼어요? 근데 왜 스타베이터를 안올리신거지? 그러게요. 이거 피드백 받은거 아니야? 어 헬멧카로 올렸어. 아 히덴. 첸버. 아 첸버. 히팅으로 그냥 재어놓는거지. 아 이거 모든 좋아. 야 상대방 1경제 때 쳐맞고 이제. 아예 캐논을 미친듯이 잡았네. 아니 아니. 유 유 유 유. 오케이 오케이. 개짤막이죠. 번째로 갑단로. 흥행으로 가?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오 맨 6ечь 해법 아냐. 도どう. 아니 아니 저 캐논 으로 który 안 Braun 팥aler 방관이라. 한 개쩍 DIRECTOR 뉴스 엄마 지금 생길 것 같다. 부스가 수 있고 아다 아아가 전기 밭을 피해 왔다. demons primeiro 대다리 역 wizard이다. 이놈 잘해. 존나 잘한 거야. 이 놈은 존나 나이스야. 와 컨트롤 존나 좋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칭찬하지마 칭찬하지마 칭찬하면 내 절한다. 어 여기까지만 해. 그렇지 그렇지 빼 빼 빼. 아니 프로브에. 핫템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미탈 모아서 괜찮아. 아 그렇게 못하네? 아니 이거. 우리 아스쿠티님은 믿음이 당해. 그러니까 이거야 나이트야. 우리 입장에서는 야 프로브 왜 빼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면 이런 류의 게임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6티어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저렇게 무탈이 날라가지고 때리는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 존나 당황스럽지. 갑자기 막 키드라도 아니고 저울링도 아니고 뮤탈이 막 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지금. 아 왜 히덴 지었어? 아카는 이제 나올 텐데. 스타기획도 없으면 그냥 올메탈에 할 거거든. 야 근데 진짜 또 스프러브가 왜 이렇게 없냐. 미대가 없는데? 스프러브 다 털어가지고. 어 다 털었어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금방 넣는다. 템? 진짜 일주일만 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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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윽지 지금 드론 찍었는데? 아 이거 드론이야? 어 딱 봐도 드론인데 지금? 그럼 찍어도 되는 거야? 아 드론 찍어도 되지. 드론 찍고 뮤탈 찍어야 돼. 야 멋이 있다. 어? 몇 대 몇이에요? 야 멋이 있어 게임에. 냉정하게 저거가 좋긴 한데 아 이거? 아 히드라네. 야 게임에 멋이 있다 진짜. 아 왜 그래 윽지야. 아 뮤탈, 뮤탈. 아니 근데 이게 템 잘라서 나는. 얍쌈이가 시킨 대로 안 했나보네. 템 잘라서 히드라 찍은 건가? 네 죽어가지고. 와 짤 존나 야무지고. 템 또 자르나? 와 나이스다 진짜. 템 봤나? 와 설마 자르나? 아 뭐 잘 잘라 잘 잘라 잘 잘랐어. 팥소랑 오르면 아가리 다 물어. 찢어버리기 전에. 아 왜 스쿠즈가 나왔지? 저건 실수에요 실수. 아니 근데 이게 모아서 가면 되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템언니 많이 바뀌어 있긴 한데. 테두려. 아니 운영만은 지금 좋지 않나 저우가? 아니 운영은 안 돼 윽지. 윽지가 운영을 못해. 그냥 서문은 윽지야. 서문은 윽지야 서문은 윽지. 서문은 윽지 아닌가? 와 이거 끝났다. 와 아린이 존나 잘한다. 야 야 야 야. 야 템 템 템 템 템. 윽지야 템 잘라봐. 빔씨같은 년아. 그래 멀커볼.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와 콜 때리는 거 가지고 존나 가면 돼. 빼빼빼빼. 그렇지. 우와. 이 설탕 답나. 잡나글마. 오. 잠깐만. 야 왼손 센탄. 미쳤는데? 어 왼손 센탄. 간다 간다. 와 가자 가자 가자. 와 잘한다. 와아. 윽지 언니 사랑해요. 진짜 센탄. 윽지야. 살봐아. 한 번둘지 맞아. 한 번둘지. 정면 가네. 아 콩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토스 입장에서 아칸 만들지. 뮤탈이 짜증 나니까. 끝났어요. 땜 잡으러 뮤탈 들어가는 거 봐. 와 존나. 야 핫템 있는지 없는지. 뮤탈 보러 들어가는 거 존나 소름이다. 아 쏠게. 아냐 아냐. 유탈 대주면서. 그렇지. 와 진짜 콜 털어난다. 이 미친. 와. 와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와. 또 자르나. 설마 미친년처럼. 윽지야 미친년처럼. 이들아. 이들아.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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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빼서. 아 그냥 깨도 돼. 깨도 돼.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빼시고 나가기만 안하면 돼. 아 고맙다. 아 고맙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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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뭔 빵. 아 나이스. 야 엔도르피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야 왼쪽으로 빼봐. 아 언니. 기뻘지. 아 그냥 엔도르피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 진짜 근데. 아 진짜.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하면 엔도르피엔 너 볼 수 있겠다 진짜로. 아. 조금만 더 하면 엔도르피엔 너 볼 수 있겠다 진짜로. 아. 조금만 더 하면 엔도르피엔 너 볼 수 있겠다 진짜로. 아 저 오늘 배웠는데. 아 저 오늘 배웠는데 저 이거 돼요. 저 오늘 배웠어요. 다크 나왔네. 다크 나왔네. 아 근데 여기 있어. 아 위에 오버 있어. 그 아 알. 알라나? 이길 것 같은데. 뺐다 바로. 바로 뺐다. 나이스. 우와. 우와. 우와 반응 존나 빨랐어. 우와. 나이스 방금. 오랜서 다시. 오우. 우와. 나이스 방금. 도움 계속 쓴다 너무 좋다. 왤아 우리 맥이랑 깨자 일단. 깨면 이겨. 깨면 끝나. 나 이겼어. 아 이 재수지마. 야 이 뒤 꺼. 당기면 돼. 뒤 꺼만 당기면 끝나. 뒤 꺼. 하자 빨리 그치. 아니 뒤에. 깨난다. 친구들이랑 같이 싸워야지 나이스 나이스 친구이랑 같이 싸우는데 히드라 자기지 이게 히드라지 팥소년이 목소리 돈 버니까 좋아가지고 디 지는다고 얘 같은 일 와 탭점사 너무 좋다 와 잘했다 잘했다 와 옵지 진짜 잘한다 와 저 동안 다 이겼는데? 오늘 다들 그거 구별하잖아 돌핀 아직 몰랐어? 물어 좋다 안 굳었나 보네 일단 적당할 때 안 탈 아 무난히 이길 거라 아 프로까비 아 저거 잘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좀 이따 알려줘야겠다 오 엔돌핀 역시 엔돌핀 미래다 아 잘한 척 오지네 야 프로브 뭐야 이거 뭐 캐롤러 찍어 프로브 2명? 어 진짜네 어 프로브 이거 그냥 따라다니는 것보다 입구막을 하고 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 어 이거 빼 레어 찍어 레어 찍어 제발 오케이 이 정도로 그나마 괜찮다 야 잠깐 가스 개 느리다 오 지현이 좀 잘하시던데? 와 근데 진짜 형님들 이게 이게 형님들 진짜 이게 형님들 진짜 청일중대에서 맨날 찐타찐타하는 유동들이 개쓰레기 새끼들은 게 뭐냐면 그 새끼들이 진짜 원하는 찐타에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어제 읍지방에서 많이 안 터졌다? 그거는 진짜 이 새끼들 배악질 부리는 거야 인정? 그냥 내가 볼 때 이제 그 새끼들 무시할게요 병신 같은 새끼야 막말로 진짜 찐따찐따 외치는 철경대 팬이었다 어제 저 읍지방에 별풍선 파티했어야 돼 포트테크도 너무 느린데? 4만 8천 개요? 긴장했나? 작다 더 받아야 돼 냉장히 말할게 6만 개급이었어 이거 진짜 선화동 같네요 읍지방에 딱 못 맞고 어제 경기록 6만 개급이었어요 방룡아 컨트롤 R인가 알트 R 한 번만 눌러줘 부족해 누구야? 안되나? 뭔데? 컨트롤 R인가? 아 알 그냥 알 그냥 알 어 오케이 왜요? 응 고마워 뭐가 바뀌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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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신결도 안 썼었는데 몰라 야 니가 싸라고 하는 새끼 나한테 천 개 싸봐 니가 천 개 쏘면 내가 도움짱 2천 개 쏠게 니가 2천 개 쏘면 내가 3천 개 쏠게 시작하자 지금부터 너 일로 와봐 야 니가 나한테 쏘면 내가 두 배로 쏠게 로와봐 어? 다는데? 스타기시네 이 사람 진짜 잘하셔 잔말이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도 저그단은 몰라 아니 왜냐면 도읍지가 종변하고 나서 갬방 거의 망했거든요 아시죠? 그럼 왜 저래? 맨날 펑고한다고 시청자가 막 백다리로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야 저그단은 또 몰라 어제 많이 받았어야지 오케이 망고생 많이 했을걸 외탈인 거 당연히 알겠다 이러면 무조건 알지 어차피 지 사정이잖아 배철을 어떻게 할지 그냥 근데 팥순이 맨날 6만 개씩 받잖아요 조만간에 뽀록나가지고 이제 안 터집니다 곧 망할 거예요 너무 잘 돼 생각보다 그냥 조만간 망합니다 팥순이 괜찮아 미리 미리 기다리세요 가만히 서있으면 강가에 떠내려와요 스타게이트 보고 오버 뺀다 나이스 좋아요 이거 컷이 형 공업도 안 찍었죠? 안 돌렸어 이거 캐롤을 강냐 안 강냐 사실 안 돌린다 눈 먼저 치워가지고 아다리 깨졌어 지금 뭐야 이거 어 이거 망망치 당하겠다 우리 캐논도 한 개밖에 안 찍었어 아 팥순이 생일날 진짜 많이 받고 그 뒤로 방송 중 망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막 진짜 한 3,000개도 못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먹방할 때 막 체하고 얹혀가지고 휴방 때리고 뭐 또 장기휴방하고 성형과 갔다가 이상한 것도 고용을 놓고 갔다가 또 빼고 이랬으면 좋겠다 옆점점 텐션 화가 갔다 야 뭐한테 말하지 말고 바로 뛰면 좋겠는데 바로는 안 뛰어있고 절대 바로도 안 됐네 저거 뭐야 까마귀네 왜 바로 안 뛰어있어 어 왜 그랬어 압삽아 바로 뛰면 더 좋잖아 아직 안 돼 아직 아니 이게 이게 지금 뭐 마당에 캐논 많이 안 짓거든 무조건 마당으로 가 스컷이 찍어서 어 많이 짓는데 많이 짓는데 많이 짓는데 뭐지 아 압삽이요 아 근데 형 근데 그거 알죠 아 팥순이가 존기가 많아 아 왠 줄 알아요 AB형이 그래 AB형이 원래 존기가 있어요 AB형이 원래 존기가 있어요 저랑 철구랑 팥순이 다 AB형이잖아 원래 AB형이 존기가 많아요 원래 AB형이 존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당 가면 돼 야 무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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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아이씨 아 아 뭐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이 분 포토 존나 잘 짓는데 야 근데 지하님 1경기 때 너무 잘했는데 도론변이니까 포토 아끼지 말라고 다 전해줬나 보다 자꾸 아니 우리들한테는 포토 아키지 말라고 해도 왜 이렇게 아껴 야 이걸 이겼다고 왜그래 존나 불리한데 지금 안 아킬게요 이제 오케이 뿌리만 죄송해 아니야 이거 뚫을만해 스커지 찍어서 이거 이러면서 근데 히드라 아니야 형 본진가 어 맞아 히드라 나도 AB형인데 뭐 없다고 너는 도론변이야 너나 분방이야 스커지 찍어서 너는 AB형이 아니야 너 혈액경 검사 다시 맡아봐 그치 내가 너는 도론변이야 우리 유치 우리 유치 우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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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마 이거 3포토 뮤탈로 찍으면서 스커지로 박나 또라이처럼 삐지나 설마 그 장면 안 나오겠지 연출 되나 설마 이거 우리 거 거세호가 여기 있어가지고 3포토 생각보다 약하잖아 알지 아 약하다고 이거 스커지가 하나에 다 박는 그 참사만 안 나면 되거든 어 맞지 빼는 거 아니야 안다 안다 가쁘다 야 스커지 빼봐 조준아 이거 족밥이야 걔 병신이거든 토스트 존나 약해 알지 조준아 니가 더 병신이야 자가리 다 물어 조준아 PPT 원툴 새끼야 어 나이스 유치 유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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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했다 이러네 와 이러면서 올드론 와 우리 유치 미치다 유치 managed 조준아 유치 이게 조준아 까 야 유치 이것도 인정 왜 우리 흡지해 왜 우리 흡지해 왜 우리 흡지해 흡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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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줄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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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말이 있잖아 장말이 있잖아 흡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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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잠깐만 엔돌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알지 아까 깨지면서 게이트 받치면서 하트 따라 뒤졌어 와 살았다 와 진짜 완벽하다 저 잘했다 여기서 그냥 테마카 안 틀어도 되고 테마카 나오는 거만 잡아줘도 돼 때려가라? 와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흡지 우리 흡지 흡지야 사각 뗄 때 가면 된다 사각 뗄 때 와 이러면서 뮤탈 11마리 또 맞췄어 와 미쳤다 진짜 와 뭐야 13마리인가요? 11마리 와 이러면서 히드라 존나 감독이다 잘한다 끝내면 돼 끝내면 돼 아무데나 가도 이겨 뮤탈이 개사기야 이게 프로토 솔직히 너무 약해 와 와 뭐야 뭐야 우리 됐다 카냐? 카냐? 와 아니 히드라 뮤탈 같이 싸워주는 거 너무 좋다 와 아 재밌다 재밌어 야 그냥 개 잘했다 이거 야 뿌리야 끝내버리다 우리 부터 우리 부터 매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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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 뿐이든가? 멋있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우리 왜 그래 뭔데 언니 와 잘했다 돕지 이게 형님들이 얍삽이가 생각보다 말이 좀 느릿느릿 돼가지고 애가 잘 가르쳐준다 애들을 와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자 형님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방송했는데 방종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번지점프 방송 나오거든요 예 좀 있으면 또 번지점프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 족장님 방송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번지점프 방송 나오면 3시에 온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오면 가라고? 아니 그때까지 할 게 없는데 예? 건옥이랑 부종전 스포 해주실 분 없나요? 예? 혹시 건옥이랑 부종전 스포 해주실 분 없나요? 49 50 50 50 50 50 51 50 50 70 50 50 50 50 50 50 40 50 스폰이다 정팔아 가능하죠? 가겠습니다 뿌리부터 뿌리부터 아까 김강석 노래 제목 거리에서입니다 거리에서 아이고 오늘 이기겠습니다 권욱이 개또들어버릴게요 병식같은 새끼 오삼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삼하고 방주할게요 인정? 오삼하고 방주할게요 영빈아 오늘 거 올려도 돼 오늘 올릴 거 없잖아 올려도 돼 상관없어 아까 노래한 거랑 다 올려 그냥 저작권은 오늘 강구 안 붙여도 돼 노래한 거랑 다 올리면 될 듯 노래한 거랑 다 올리면 될 듯 와 이천개 이천개 무조건 이긴다 아 이천개 무조건 이긴다 아 아 이천개 뭐야 이새끼 대답이 없어 아멘 고맙 후 이거 개분족이 2000개 미리 먹어야겠다 다조가미리 고마워 사랑해 아이거 지면 ㅈㄴte 야마돌것 같은데 형님들 인정 깔끔하게 2000개 벗고가야 돼 제발 근데 이 새끼가 요새 존나 쬐더라고 쬐는 새끼 죽여야겠다 인정? 개씨 벌레같은 새끼 쬐는 새끼 참교육할게요 이 새끼 또 무지성으로 존나 쬐거든요? 개 벌레같은 새끼 찐벌레같은 새끼 다케벌레같은 새끼 알미잘 쓰레같은 하마같은 새끼 코끼리 코플소같은 새끼 아 뭐야 일로와 이 병신새끼야 소치 안하네 와 진짜 역겹네 이 벌레같은 년 도로 뛰네 조마장 pasa 쬐는 툭 조마장 awe Bottom 우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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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같은 새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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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멀티를 왜 먹습니까 못나게 하면 이기는데 원래 멀티가 없잖아요 인정?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멀티를 먹는 게 좋은데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종이 아니고 풀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럼 방금은 못 나오게만 집중하면 이겨. 원래 게임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진짜? 이재동이었으면 뭐 없겠죠. 돈이 좀 남았으니까. 방금 못 나오게 하는 걸 더 집중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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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bou bouleminep trea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신같은 새끼가 뒤졌다 미니아리 부족합니다 미니아리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리듬이하여 이럴다 연 bite 맛있게 먹어도 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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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시발 뭐야. 아니. 아 시발 뭐야. 이거. 새끼 또라인가.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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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캐논 완성되기 직전.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이야. 아 시발. 아 시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멘 다음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어리 부족합니다. 이제 남은 스키을 넣으려면 미니어리 부족합니다. 미니어리 부족합니다. 미니어리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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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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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마이콜 ㄷㄷ ㄷㄷ 카운트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이륙받고 있습니다. 우리 격렬로 투자 봉종이 방종했어? 왜? 아 합주 끝났어? 아 그래? 내일은 꼭 이겨라 붙인데 약한 애들 패고 싶지 않다 인정? 좀 쎄줘서 와라 혼돈 굿 아 좀 나가라 병신같은 새끼 다중님 별풍선 2,000개 다중이 2,000개 고맙대 합숙 후기? 지독하다 지독해 성진이 지독하다 지독해 이 새끼 지독한 새끼 나 봐줬어 지랄하네 원래 봐줘 근데 뭐 주중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개발라 지랄하고 있네 정신승리 지랄하네 팩트 서로 주중연습할 때 제가 더 많이 이겼어요 병신같은 새끼 새끼가 어디서 정신승리하려고 그래 일단 형님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스진남에 올라가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내일 던파 대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철개중 대회 번지 전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형님들 가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쇼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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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